암 그 연결해 가지고 이제 주인법 끝내게요 이제 요거 따라와 오셔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특별법이 생각보다 판례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한 5번 정도 강의 듣고 요 5분 너무 많다 3번 정도 듣고 요 그 다음에 어 나중에 3 4월 마지막에 문제풀이 한 40문제 정도 풀면 웬만하면 특별법은 다 보여요 그게 웬만하면 그래서 부담 갖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주의 중개사법하고 모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감옥이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밑에 판례를 좀 보는데요 이 판례들은 모두 시험에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전체가 나온 지문들이고 공용화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학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대학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인주 이하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됐나 봐요 소송 제기할 때 게 인주는 모두 갖췄는데요 보증금이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원래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인주를 갖출 때는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인주 갖춘 다음에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대학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에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되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소송이 제기돼서 그랬더니 아니다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을 새로운 사람 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지불해야 대학력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는 거죠 보증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기출이 됐고 이거 기존 채권이 뭐냐면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한 5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집주인한테 그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내가 당신 집에서 한 1년 삽시다 2년 삽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증금은 지급되지 않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가 보증금 전환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된다 안된다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간에 읽지 않아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은 주소를 옮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번도 근데 누가 옮겨버렸냐면 3자에 의해서 임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웃긴 사람이죠 그럼 대학력이 없어지냐고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스스로 주소를 옮겼다면 대학력은 상실되어 버리겠지만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가 임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대학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한 번만 들어도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니까 아까 주민등록 신고는 뭐라고 했어요 도달이에요 수리에요 수리 그럼 도달은 X 수리가 되어야 된다 요즘은 전부 다 전입신고를 해버리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보시면 봐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라는 거 보여요? 그럼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되더라도 대학력은 유지가 되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수정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수정을 요구했다면 누가 수정을 한 거예요? 임차인이 수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대학력은 소실되어 버려요 이건 대학력이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나올 때에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수정을 했는지 아니면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대학력 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대학력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 기출된 내용들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선 면제 보이신가요? 여기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우선이 나올 건데 나중에 제가 3, 3월 마지막 5, 6월 첫 시간에 특별 문제를 풀 때에 대학력에 관련된 판례가 아마 거의 5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가장 많습니다 그게 한 문제니까 무조건 근데 이 우선하고 최우선은 같이 나옵니다 시험에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선 면제란 말 써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뒤에 넘어가오면 어디가 있냐면 잠깐 넘기지 마세요 소액보증금 보이죠? 최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자료실에 올라갈 때 수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요게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이게 1억 6천 5백으로 바꿔놨거든요 지금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1억 6천 5백 근데 우리는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에 목숨 멜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잘 안 나와 근데 중개사법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소액보증금 액수를 가지고 한 번 푼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펴보니까 기출문제에서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 건데 하나가 뭐였냐면 우선 변제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선 변제권이 먼저 들어와요 1980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최우선이 들어오거든요 요 차이점이 달라요 그럼 요게 우선 변제라는 건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그냥 그림만 봐볼게요 그림만 갑이 집이 있고요 이 집에 의리 살아요 임차인이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뭐 정이라는 사람 저당권이 입시다 얘는 국민은행 얘는 새마을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경매가라면 낙찰금이 나오죠 경낙대금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낙찰금이 그럼 요걸 쪼개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가층 그러면 이게 최소한 얼마가 나와야 돼요 경낙대금은 3억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2.5가 나온 거야 2억 5천 이해 되죠? 그럼 분명히 3명 중에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애들은 배당 신청할까요 안할까요? 법원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변제나 최우선은 자동 배당이 아니에요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하여야 법원이 배당을 해주거든요 배당 신청 안 하면 배당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거 살아보니까 통지서가 와요 배당 신청하세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하고 보내줘요 공문을 그럼 임창인이 있으면 배당 신청하셔야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소액이니까 소액은 특별 보호지 배당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손가락 빨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배당 신청해야 돼 우선하고 최우선이요 그런데 얘가 임차인은요 얘는 내가 먼저 성립됐으니까 내가 먼저 성립됐으니까 당연히 먼저 배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채권하고 물건이 충돌되면 누가 우선이에요? 물건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버려 1억 그럼 얘가 또 투순위로 1억을 받아가버린 거지 그럼 얘는 5천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얘가 제일 뒤로 가는 거잖아 배당 순서가 얘가 뭐라고 하겠어? 쌍팔 근거야 식빵 식빵 그런 거야 그래서 79년도에 재기를 해가지고 80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야 너는 채권이고 얘는 물건이니까 얘가 먼저 받아갔지만 너도 뭘 갖춘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다면 이 후순위들보다 당신이 먼저 빨대를 꽂게 해주겠다 배당을 먼저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변제예요 그럼 우선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야?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지 선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럼 전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액만 받는 거예요? 전액을 보증금 1억을 배당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선변제권이잖아요 우선변제권을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배당을 먼저 받겠다 이거죠? 두 번째요 후순위보다 배당을 받으려면 전액을 받는 거야? 일정액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 전액을 받는 거예요 전액을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요건은 뭘 갖춰야 되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도 갖춰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대학력을 먼저 갖춰야 되고 플러스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공정사무소 상관없습니다 법원도 되고요 일반 계약서에다 이날 이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는 걸 확인받는 거죠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누구보다? 후순위 제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우선변제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경락대금 전부를 받는 거예요 자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뭘 갖춰야 되죠? 인주확 인주확을 갖춰야 돼요 인주확을 그 다음에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소액보증금이죠? 소액보증금인데 이 친구를 다시 가볼게요 소액보증금은 어떤 거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소액보증금은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는데요 이 친구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게 1984년에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80년에 주인법이 시행되고 있다가 가서 보니까 이게 다가구였나 봐요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리 임차인 살아 여기 병이란 사람도 임차인이야 정이란 사람도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디 살냐면 옥탑에 살아 이건 1층 이건 2층에 살아 그 당시에 이 친구가 2억에 살고 얘가 3억에 살아 얘는 뭐예요? 이천에 살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같은 임차인이지만 얘는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파트에 살아 노량진에서 32평 김포에서 32평 아파트를 살아 한강이 보이는 강남에 32평을 살아 가타 달러 달러 앞에서 살고 있지만 얘들은 부르조와 임차인이고 얘는 프로레트라 임차인이요 그런데 격락이 됐어 격락 대금이 얘는 인주화학 모두 갖춘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순번에 따라서 받아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순번에 따라서 그럼 얘가 먼저 받으면 2천 좋은 거죠 그렇죠? 얘도 나중에 받으면 좋죠 나중에 받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 임차인이 여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디로 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옥탑에 사는 사람이 뒤에 가 있는 거야 뒤에 가 여기가 의리 소액 임차인이 그럼 이 격락 대금으로부터 앞에 있는 사람이 싹 받아가 남을 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2억 3억인데 얘가 4억 5천의 낙차를 받으면 얘가 2억 받아서 얘가 5천 손해보죠 얘는 3억을 받지 못하고 2억 5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 재수없어 하고 끝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평생 본 돈이 2천이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럼 얘는 못 받으면 어딜 가요 한강 가요 같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5천 못 받으면 그냥 아이씨 짜장면이 몇 그릇이야 하고 투투 털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천을 못 받고 5천 못 받잖아요 몇 월 며칠 잠을 못 자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르조아요? 그럼 이 친구는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임차인이더라도 그렇죠? 이 선순위보다 일정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를 좀 받게 하자 하고 84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제도가 지금 만들어진 법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소액 임차 세우선이 그럼 최우선은 첫 번째가 반드시 선순위보다야 후순위보다야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야 후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보증금 전액을 받는 거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거야 일정액을 받는 거야 일정액을 그럼 돌아가 볼게요 이걸 이 박스로 돌아가 볼게요 최우선은 후순위보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선순위 채권자보다 보다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지 이것도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소액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럼 두 번째 보증금 전액이지만 이 친구는 뭐예요? 보증금 중자 일정액입니다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단 조심할 거 여기서 소액이라는 보증금은 도시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지금 1억 6,500 그중에 5,500까지는 소액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1억 5,600을 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1억 6,000 바뀌었다 급하면 그래요 자 여기 여기 1억 6,500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럼 이 중에 다 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그게 얼마예요? 그게 5,500까지는 우선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단 5,500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경락대금 있잖아요 지금 선순이가 병도 있고 정도 있죠 근데 이게 경락대금이 1억이야 1억인데 얘가 5,500을 받아가 버리면 2분의 1을 넘어버리죠 그럼 이건 역차별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 선순이들이 내가 먼저 성입됐는데 왜 뒤에 성입된 애가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액보증인을 임채인을 보호하다 보니까 선순이가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500까지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전제 조건이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억이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5,500이 아니라 5,00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액이 얘만 있는 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소액이 다 합산해서 5,500이에요 아니 5,000 2분의 1이니까 이해 돼요? 그러면 소액보증금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소액보증금이 3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1억이었죠 그럼 5,000까지 받을 수 있죠 2분의 1 초과 못하니까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3명이 보증금 차이가 있어 이 사람은 1,000만 원 보증금 이 사람은 2,000만 원 보증금 이 사람은 1,500만 원 보증금이 있는 거야 소액인데 그렇죠? 그럼 평균치를 내려 비율 퍼센트로 줘 평균치로 주는 거야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은 평균을 내려가지고 딱 N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이해 되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다시 돌아가 이거 아닌데? 이거 채워야 되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근데 보증금 일정인데 뭘 넘지 않아야 된다 경락대금에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인, 플러스, 주,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소액이에요 소액 액수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두 개를, 세 개를 비교해놔야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얘들은 배당 신청해야 됩니다 둘 다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워볼게 이제 자, 머릿속에 넘어와놓고 우선 변제 보이죠? 그럼 우선 변제는 첫 번째 누구보다 아이고, 선순위가 아니지? 후순위보다 자, 후순위보다 해야 되고 후순위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다 배당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증금 뭐예요? 전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은 뭐죠? 인, 주,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이 확정일자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건 놓치면 안 되죠 세 가지가 무조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우선 변제는 자, 뭐죠? 볼게요 임차인은 반드시 경매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은 경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매가 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겠죠? 자, 경매시 임차주택 대지가도 포함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대지 경락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 최우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던 거 황가대금을 누구요? 후순위 채권자보다 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일반체 우선에서 뭐라고요?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이때 보증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건은 무조건 외우세요 인, 주,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대학력이 계속 존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 잠깐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돌아가 볼게요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갑의 집이 있고요 이 집의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 이 집의 병이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을 해요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법원에서는 이 채권자, 갑에게 돈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배당 신청을 하세요 라고 공고를 해요 채권이 들어와야 그 집이 경매되면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배당 신청을 해라 그래 배당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종기일이 정해져요 5월 30일까지는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 신청 안 하면 배당 받을 수 없어요 하고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은 인주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주학은 경매가 신청될 때부터 해가지고 배당 신청, 종기일 여기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주소를 빼버리면 우선 면제 대학력 모두 사그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뭐예요 인주학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중간에 주소를 빼버리거나 그러면 확정일자 같은 거 조력이 없어져버립니다 대학 요건은 인주이죠 인주 그다음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받아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대요 그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학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아까 대학력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대학력을 5월 1일 날 인주를 갖췄다고 합시다 인주를 이렇게 그러면 확정일자를 또 갖춰야 되잖아요 확정일자를 5월 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지금 공짜입니다 무료로 찍어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볼게 두 개로 대학력은 언제 생기죠? 대학력은? 5월 2일 0시에 생기죠? 넓은 데 쓸 거 그랬나? 하나 써볼게요 여기다가 출판이 있으니까 대학력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 나오잖아요 아니 우선 면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죠? 여기 확정일자 자 이렇게 그럼 대학력은 아까 5월 1일 날 인주를 갖춘 거예요 인주 처음에 나오지 않는데 모든 책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면 5월 1일 날 받았다고 할까요?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주민센터에서 그럼 이 친구는 대학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대학력이 주인이 바뀔 때 대학력이 있잖아요 5월 2일 0시에 생기죠?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선 면제는 언제 생겨요? 5월 2일 0시에 생기는 거야 그 이후에 경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날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대학력을 5월 3일 날 인주를 갖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확정일자를 5월 1일 날 갖췄어요 그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죠 그리고 대학력은 나중에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대학력은 언제 생겨요? 5월 4일 0시에 생기는 거고 우선 면제는 언제 생기는 거죠? 5월 4일 0시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반드시 이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 아니 대학력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처럼 대학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멘트예요 지금 하나만 더 바꿔볼게요 나움큼에 이 사람은 5월 1일 날 인주를 갖췄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5월 3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거야 같은 날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대학력이 언제 생겨요? 5월 2일 0시에 생기는 거야 대학력은 다음 날이니까 인주 다음 날이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는 5월 3일 날 도장을 찍은 거죠 주민센터에 그러면 이때 우선 면제는 언제 생기는 거야? 5월 3일 주간에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5월 3일 날 도장을 찍는 거니까 그때부터 바로 대학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우선 면제는 받아 받는 거예요 이걸 좀 나중에 나가면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거죠 이건데 이 날짜를 대비해서 문제를 내지 않고 지문은 이것만 나와요 아까 대학력 인주 인주가 먼저 되어 있어야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확정일자 하나만 가지고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동 배당되는 거 아니에요 배당 신청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은요 자 주의할 거 아까 우선 면제는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라는 거 보이죠? 뭘 갖춰야 돼요? 대학력이 존속돼야 돼요 중간에 인주, 주소를 빼버린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밑에 한번 봐볼까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기타 이해출한 채무명의 기한 강제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 자 요구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주인법을 끝내야 되는데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은 등기부를 떼어보면 전세권 등기 떼어보면 전세권 등기 돼 있고 밑에 전세금이 기재가 돼요 1억, 2억 그럼 전세권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얼마 받을 게 정해져 있죠 등기 추정력 그런데 안 줘 그럼 전세권자는 소송을 안 해 바로 뭘 집행해버리죠? 경매를 신청해버려요 이미 받을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등기부에 그럼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저당권 등기부 보신 적이 있어요 근저당권 그럼 금액이 정해져 있죠 1억 2천, 1억 3천 그렇죠? 그럼 소송을 통해서 피담부 채권을 수면 위로 올릴 필요가 없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소송 없이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무경매라 그래 그럼 이무경매는 소송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임대차의 보증금은 집주인하고 나만 알아 등기부가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그 금액이 진짜인지 모른다고 그럼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아 그 판결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가지고 경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 경매예요 소송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강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처럼 담보물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는 것은 이무경매라 그래 소송을 통하지 않고 그럼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을 임대차 보증금은 등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반환금,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죠? 그럼 확정 판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걸 가지고 민사 집행법원에다가 경매를 해주세요 하고 신청이 들어가는 거야 제 말 이해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강제 경매 어디 갔니? 없나? 여기 있네 강자 떨어졌네 이사했네 강제 경매 보이죠?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집을 비워줘 안 비워줘? 안 비워주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 의무 임차인이 살면서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고급지게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기시 요건이 아닙니다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나중에 경매가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면 법원에다가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 배당 배당 받아야 되죠 이때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양수인 누구여?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그 목적물 인도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인도해 줘야 줘야 배당을 받는다 이거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경매가 다 끝나고 보증금을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을 때는 양수인 경락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시험이에요 여기 여기 이 뒤에 부분 경매가 종료되면 양수인에게 경락인에게 목적물 인도해 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고 이것도 시험이고요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전입신고할 때는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계약서는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그냥 삼성아파트 101동 503호 해야 되는데 삼성아파트를 안 써버린 거야 그냥 101동 503호만 쓴 거지 전입신고할 때는 명칭 동호수가 중요하지만 확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쓰는 주소란 있죠 그게 누락됐다 하더라도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로 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전입신고만 정확히 된다면 여기 보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계약서에 명칭 아파트 명칭 삼성아파트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로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는 정확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버렸네요 임차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이 있죠 등기필증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큰 의미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얘하고 얘는 정말 잘 나오고 3번은 드문드문 한번 읽고 가는 거 1번 2번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 4번 4번은 엄청 많아요 근데 난 이걸 해석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지문상에 혹시 1차 경매가 있었죠 2차 경매가 들어오거든요 2차 경매 그럼 1차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을 2차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차 2차 그럼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끝터리 없다 이것만 체크해 놓으시라고 2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2경매는 1경매와 다른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1차 때 1억을 받아야 되는데 7천만 배당을 받은 거야 돈이 적어서 그리고 새로운 주인하고 합의해가지고 또 살고 있는 거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또 경매 들어간 거야 그럼 그 1차에서 못 받은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걸 2차 경매에서 신청을 했던 거야 배당신청을 그랬더니 판사가 1차 경매와 2차 경매 별개다 사건이 1차 경매에서 못 받은 금액을 이 경매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판결이 나온 거야 지금 이걸 외우지 말고 이 경매에서는 배당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버리라고 제 말 이해 되시죠 머리가 조그맣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다 외우려면 얼마나 많아요 양이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소액보증금 최우선이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3개만 외우세요 아까 하나 둘 3개만 선순이보다 후순이보다 선순이 채권자보다 채권자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보증금 전액을 받아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아요 일정액 그럼 내가 1억이더라도 서울에 1억이잖아요 그래도 아까 얼마까지 5,500 한도에서만 받는다고 그리고 경락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거 일정액인데 이때도 뭐라고 했어요 경락대금 경락대금의 글자가 보이려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요건은 뭘 갖춰야 되지 요건은 인, 주,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예요 소액이에요 소액이에요 소액은 지역마다 다 다른 거고요 서울특별시가 아까 얼마였어요 1억 6,500 그중에 5,500을 받을 수 있지만 5,500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왜?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나중에 중개사법에 다시 배울 거예요 아마 저보다 경매가 거기 전문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택이 경매되죠 그럼 대지도 돼 안 돼 돼지 대지에 대해서도 경락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보죠? 여기 세 볼게요 소액보증금, 보증금 충 뭐라고 했어요? 일정액 끊고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보다 후순위보다 그럼 뭘로 가요? 우선변제권 선순위보다 그러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그걸 구별하면 되죠 대학요건 조심하세요 대학요건 뭐가 있어야 돼? 인, 주,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해야 되죠 서울특별시가 얼마? 서울은 1억 6천 5백 그다음에 배당요구 해야 되죠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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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중요해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자동 배당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배당요구 해야 돼 자동 배당되는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동 배당이에요 그런데 얘 둘이는 무조건 신청이 들어가야 돼 대학요건 갖춰야 돼요 전액 대학요건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소액보증금은 대학요건 동그라며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보인가요? 보이셔요? 보였어요? 그럼 아까 소액은 확정일자 필요 없잖아요 인, 주, 소액이면 되잖아요 자 이거 경매를 아는 사람은 금방 아는데 자 이거 해볼까요? 자 잠깐만 그래도 안 자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봐요 다급해진 거예요? 시험도 아직 멀히 남았는데 근데 진짜 금방인 거 아시죠? 3월 시작했잖아요 좀 이따 5월이에요 벌써 매화꽃 우리 동네 매화꽃 다 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매화꽃이 폈다니까 다 봄이요 자 갑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저당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인공 임차이인데 얘가 인, 주,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춘 거야 여기 저당권 있죠 자 이제 가볼게요 경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중개사법은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받는 순서를 아마 외울 수도 있어요 경매에서는 근데 우리는 안 외우는데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먼저 받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소액이잖아요 소액보증금이면 얘가 먼저 받아요 을이 소액을 받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받아가 이제 저당권자가 받습니다 그 다음 누가 받아가요? 어? 그럼 누가 받냐고 얘 확정일자 갖췄죠? 그럼 못 받은 금액 있죠? 소액 말고 못 받은 금액 그걸 을이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요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소액 받고 확정일자 갖췄죠? 그러니까 얘가 보증금 전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가 받아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아요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합시다 그냥 확정일자가 없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먼저 받아요? 을이 소액을 먼저 받아요 인주소액이니까 받았죠? 그 다음에 누가 받아요? 저당권 얘가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아야 되냐면 확정일자 없죠? 그럼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보다 우선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저당이 있는 거 이 저당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을이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인주화까지 갖추면 소액으로도 받을 수 있고 소액을 받고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후순위보다 확정일자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는 거야 소액 알아듣나 지금? 여기는 알아듣어 문 열고 나가면 못 알아들었지 여기 대학력 있죠? 인주 여기 확정일자 있죠? 그럼 봐요 먼저 뭘로 받아요? 소액으로 먼저 배당을 일정액을 받고 소액 받았죠? 확정일자 있으니까 뭘 받아요? 나머지는 보증금 중 우선변제 후순위보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모르고 무조건 인주학을 갖추는 거야 뭔지 모르는데 인주학을 갖춘다고 그럼 인주학이 되어 있으면 인주로 소액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갖추면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지 이걸 이해 되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번에 어제 누이스 나오더라 어제 그제 서울 주변의 월세가는 평균 월세보다 9만 8천원인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6만 5천원인가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가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의 공고가 좀 힘들다 지방수 올라오는 애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면 주변 월세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월세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늘어나잖아요 우리 애들은 서울로 안 보냈어요 농담이고요 공부를 못해서 안 올라온 거죠 자우지감 근데 이런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내가 들어갈 원룸에 우리 애들이 저당권이 10억짜리가 있는 거야 집은 15억짜리인데 그럼 우리 애는 늘까 안 늘까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늘까 안 늘까 난 넣지 왜 소액이잖아 소액 서울특비를 5500까지잖아 그렇죠 그럼 2천인데 못 받겠어 앞에 저당권 10억짜리보다 뭔지 받아 안 받아 뭔지 받는데 뭔 걱정이요 근데 뭐는 꼭 옮겨놔야 돼 인주학은 있어야지 인주학까지 갖추면 그 집에 저당권이 몇 10억이 있든 내가 소액이면 상관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또 난리 났다 그 집이 10억짜리잖아요 그 집이 15억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원룸이야 그래서 5층짜리인데 24명이 살아 소액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천만원씩만 해도 2억 5천이야 소액이 이해되죠 그럼 2억 5천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 집이 경락이 얼마 됐을 때 소액 2억 5천을 다 받아갈 수 있냐 알아들어요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제 말을 이해하나요 그러면 이걸 아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사가 되더라도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집에 50가구가 있는데요 다 천만원씩이거든요 그럼 5억이네요 이 집이 경비당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천만원씩은 할 수 있죠 근데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500으로 하고 월세를 한 5만원 더 높일까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업할 때 이걸 알아야지 임차보증금이 소액 중 얼마 격낙대금에 2분의 1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해서 서울특별시가 다시 해볼게요 얼마죠 1억 6천 500을 넘지 않아야 되죠 이 중에 소액은 얼마 5천 5백이죠 5천 5백인데 격낙대금에 격낙대금에 얼마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두 개가 같이 적용된다고 5천 5백이지만 2분의 1 초과하면 못 받는다는 거지 그 안에서만 받는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형제가 그러면 각각 한 사람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임차인이 거기가 투룸이야 투룸이라고 방이 두 칸이야 근데 임차인은 두 사람이 살아 그 집에 근데 임차 계약서는 하나야 두 개야 그러면 하나지 투룸이니까 투룸에 두 사람 산다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은 하나죠 그럼 하나로 치는 거야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해서 소액 보증금을 두 개 받는 게 아니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1인 임차인으로 보아야 각각 보증금을 합산한다고 돼 있어요 공동생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요건 조심하세요 이거 4번 별표시 임차권 등기 명령 바로 나올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거죠 그럼 요건 최우선을 받을 때 자동 배당해요 아니면 배당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 배당해요 근데 단 조심할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는 것은 그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등기가 된 거죠 등기를 해놓고 나가버린 거거든요 바로 나올 거야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럼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대학력 우선 면제 최우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된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주소를 빼버린 거야 빼버리면 그 집이 비어있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집을 놀리기가 좀 그러니까 한 300이나 500 정도 받고 임차인을 드리는 거야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근데 그 집은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미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후순 임차인은 소액이더라도 소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갔기 때문에 한 집에 임차권이 두 개가 생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정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임차는 소액이더라도 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경매 절제에서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끝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사람은 자동 배당이 돼요 배당이 되거든요 자동 배당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임차인은 우선 변제든 소액 보증금이든 배당 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이 몰라 판사가 그렇게 한가해 한가한 것 같이 보이긴 한데 법원들은 다 한가하지 않아요 바빠요 그러면 그 집이 경매가 넘어왔을 때 거기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를 알까 모를까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배당 신청해야 우리가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럼 법원은 알아 몰라 안다고 아 얘 보증금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이건 자동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보증금이라도 배당 신청해야 되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던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할 거 이게 엄청 중요한 판례거든요 봐봐요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보이시죠? 그러면 신축한 건물의 임차인 보이시죠? 그럼 물어볼게 이 대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잘 봐봐요 대지의 저당을 설정한 후에 신축했잖아 그럼 대지에다가 여기 저당을 잡았던 거죠? 건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뭐가 올라간 거야? 건물이 올라간 거야 건물이 건물이 신축되고 여기에 의리 소액으로 임차인이 들어온 거야 임차인이 그럼 아까 우선변자나 소액 임차인은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저당권자가 대지만 경매를 붙인 거야 왜? 대지저당권이니까 그럼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그때 이 소액 임차인이 빨대를 꽂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 생기냐면 저당권자가 불치기 손해를 봐요 왜 그러냐면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거든 그럼 소액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고 경매를 붙였는데 이 소액 임차인이 먼저 빨대를 꽂아버리면 저당권자가 먹을 게 줄어든다고 그럼 이 저당권자는 불치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나중에 건물이 올라간 다음에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토지나 건물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저당을 잡으면 당연히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이나 최우선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야 토지에만 저당을 잡고 건물이 없었던 거야 없는 상태에서 저당을 잡은 거죠 이때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든 우선이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불치기 손해를 이거 해석을 잘하세요 저당을 잡고 이후에 건축된 거예요 그럼 끝터리 봐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끝터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해 됐죠? 이거 마무리 해버리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보이신가요? 빠르진 않죠? 빨라요? 아니, 나 이거 끝내야 돼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 점심 자, 상가 건물이 빨리 끝나서 그러지 주인법이 오래 걸려요, 원래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자, 봐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차 갑이란 색깔을 바꿔볼게요 갑이 임대인이에요 의리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가 그럼 임대는 못 돌려줘야 되죠?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임차는 못 돌려줘야 돼요? 건물 줘야지 둘 간의 관계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회 할 때 영어,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시행 관계거든 근데 얘가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보증금 달라고 했나 봐 근데 얘가 안 준 거야 얘는 지금 발령을 받고 평택 내려가야 돼 그럼 지금 인주가 돼 있었죠? 주소 빼버리면 대학력 싹 무너져불죠? 우선 변제 안 되죠? 얘가 안절부절한 거야 그래서 뒤늦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다시 이거요 누구한테 하냐면 임차인이 잠깐만요 1번 이거 써볼게요 1번 임대차가 뭐가 됐어요?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두 번째 그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신청을 어디다 해? 법원이라고 하지 말고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야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야 임대인은 김포에 사는데 그렇죠? 목적물은 강남에 있는 거라고 그럼 어디다 해야 돼? 강남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다 해 시곤법원에다가 소재지 목적물 소재지 법원인데 이거 누구로 바뀌면 안 되죠? 여기가 임대인 주소지로 바뀌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독 신청인 건 아시죠? 임차인 단독을 신청을 해요 단독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인지세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비싸요? 인지세도 소속물 가액에 따라서 엄청 비싸합니다 80만 원까지 나온 것도 있고 50만 원, 40만 원 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인지세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럼 누구 비용으로? 임대인 비용으로 해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만 원, 천 원이 좀 돼요 만 원, 천 원 2만 원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예전에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만 원이 안 들었었어요 8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만 원 얼마 되겠죠 물가가 높아져서 어쩌면 모르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이상 동생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뭘 먼저 넣어야 되죠 보증금을 먼저 줘야 돼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후 이행 관계가 돼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소를 빼더라도 돼야 안 돼 이제는 되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유기인자 동그라미 쳐보게 임대차 종료 후 보인가요? 보증금 받았다 못 받았다 반암받지 못한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임대차 기간 중에도 그럼 돼 안 돼 안 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다 임차 주택의 소재지죠 여기를 누구로 가면 안 된다 임대인 주소지가 되면 안 됩니다 잘 못 찾아요 안 보입니다 이게 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혹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혹시 공시법 시간에 이게 촉탁 등기는 나올 건데 아마 그럼 법원에서 그 법원에다가 촉탁을 해 등기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임차인이 어디로 가면 안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이건 촉탁 등기야 법원이 관할지가 같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명령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관할지가 다르면 촉탁을 하거나 뭐 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료됐죠 그럼 어떻게 돼 대학력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그대로 있어요 주소를 빼더라도 그대로 존속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임차인 임차권 등기 이전에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학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력 우선변제권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기 예전에 욕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다가 새로이 새로운 대학력이 나온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기존 거 대학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학력권을 상실 주소를 이전했다 주소 이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거 뭐야 우선변제권 상실한다 안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해 되죠? 오케이 지금 압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봐도 되고요 누구 비용으로 하죠? 임대인 비용 임대인 비용으로 한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동생관계도 아니다 아니다 이건 민법에서 시험에 나오죠 임차권 등기 원래 임대차는 동생관계 아시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뭘 먼저 주셔야 되죠? 보증금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보증금을 먼저 이행하고 말소 등기 말소 등기가 뭘로 가요? 등기가 후 이행관계예요 후 이행관계로 밀립니다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배당 요구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당연히 뭐가 돼요? 배당 이건 자동 배당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존속기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상가로 갈게요 괜찮죠? 쉬어야 될까요? 안 쉬어도 돼요? 눈이 살아있어 자 임대차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임대차에서 원래 민법상 임대차로 가볼까요?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기간이 몇 년이죠? 최장 민법상 민법상 없어 최단은 없어 둘 다 없어요 민법은 둘 다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법이 넘어왔잖아요 주인법에 오면 최장은 없어요 규정에 최단이 있죠 몇 년이죠? 2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만 여기에 뭘 요구할 수 있죠? 갱신요구권 1회에 한해서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갱신요구권 몇 년이에요? 2년이 돼요 2년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4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이게 웃긴 거야 요거 1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33회 때 여러 번 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1회에 한해서만 2년이 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갱신요구에서 살잖아요 한 두 달 있다가 임창인이 나가겠대요 그럼 내보내야 돼? 2년 살아야 돼? 내보내야 돼요 임창인에게 유리한 건 가능해요 원래 갱신요구감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살다가 임창인이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집주인이 야 너 갱신요구권에 행사했잖아 그럼 2년이야 그때 임창인이 공부 좀 하세요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창인은 그 적용을 안 받아요 임대인은 2년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임창인은 갱신요구했을 때 한 달이든 이틀이든 그냥 나간다고 해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집주인한테 불리하죠 이게 자 최단기간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 미만 정했죠 그럼 임대차 기간은 몇 년 후 본다? 2년 후 본다 보이시죠? 다만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비란 임대인과 의리 임창인입니다 둘이 몇 년 계약했다고요? 1년 계약했습니다 1년 임대차 기간을 보통 원룸이나 OP는 1년 계약을 해요 보통은요 지금 실무에서도 약간 OP를 좀 길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년도 하는데 보통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럼 1년이 있으면 누구는요? 임대인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무조건 몇 년? 2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몇 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임차인만 그래요 약속을 1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임대는 2년까지 살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몇 년? 2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1년 살았잖아요 다시 연장할 수 있죠? 그때 5%의 차임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5%라는 차임 있죠? 차임은 증액이 됩니다 그걸 말할 수는 있는데 이 기간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몇 년이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몇 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임대는 된다 안 된다? 임대는 안 됩니다 이해 되시죠? 단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차임 증액은 보증금 반환 전속기간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건 별 표시 두 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전속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잘 나와요 조문 3조 이게 묵시적 갱신인데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좀 너무 길게 나간다 좀 쉬었다 올까요? 쉬었다 오면 마무리하고 상가 거물은 얼마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거기다 갔다 오면 될 겁니다 갔다 쉬었다 오세요 이제